국세청이 납세자의 편안한 비대면 신고 납부를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부터 모바일 홈택스 서비스를 전면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납세자는 국세 신고, 각종 민원 신청 등의 국세 업무를 모바일 환경에서도 PC 기반 홈택스 서비스의 80% 수준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됐으며, 페이스 아이디를 비롯해 챗봇 상담, 증빙서류 스마트폰 사진촬영, 제출 등 다양한 서비스의 도입으로 사용자 편의성도 한층 강화됐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보다 쉽고 편하게 세금을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홈택스 2.0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